5월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오후에는 플러스 2에서 4정도 그리고 저녁에는 마이너스 2에서 3정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9월 여름기간에 방수량이 상승합니다 태풍빈도가 높은 달은 7,8,9월입니다 평균 값어치이기 때문에 한낮에는 2에서 4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구요 만약 구름이 낀 흐린 날이면 더 낮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후 변화에 의해 매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좀더 상세한 기후와 날씨 내용은 아래에 게재된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